히히히히히히 일단 치러주세요? 어머어 instal 나 사실 다 좋아하는 예쁜 여배우 다 좋아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유명한 배우들은 엄마 엄마 엄마, 정이병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엔재입니다 오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혜진입니다 하이 하이 너와는 여배우가 없나요? 여배우? 나 사실 다 좋아하네 예쁜 여배우 다 좋아해 앤 해설 와이 웨이 앤 해설 와이 그런 거 말했던 그런 유명한 배우들은 연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와 다 포함하면 진짜 억 그냥 넘는다 생각해 어우 당연히 넘을 것 같은데 몇십억? 한 2, 3, 30억?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수입이 가장 많은 할리우드 여배우 다섯 명 아싸 재밌겠다 아 나 돈 많은 걸 너무 재밌다 아 암마도 안 풀면 걸립니다 메릴 스토리 당연히 나와야지 이거 암마도 안 풀라다입니다, 맞지? 어어 와 나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 저 저요? 저 앤 해설이도 예쁘지만 저 중년의 여배우 저분 저분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저 진짜 저기서 메리 스토리 그냥 편집장 그 자체였어요 어 하 어우 멋있어 와 야 진짜 옷 하나하나 다 멋있잖아 그거 하나 하나 트윈 소스에니 플랫 플랫 아 아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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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막 천의 얼굴이야 맞아 어 천스럽게 입어도 어울리고 어 그러니까 되게 크게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맘맘미야에 나오는 그 아마더 사이프리도 엄망하겠어 어떤 뜻인지도 마세요 근데 아 묻어보니까 요리가 아 맞아 이거 개빡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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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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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많이 버시구나 하하하하 그러게 돈 많이 버시구나 그녀의 수입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올해 작품 활동 하셨나? 이번에 코미디 영화 Let that all talk 에 출연으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아우 근데 적어도 50억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을 거라고 적어도? 헉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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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평생 진짜 펑펑 쓰면 살 수 있어. 와 280억? 280억이면 우리 지금 1초 딱 지나서 돈 벌었겠다.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방금 돈 벌었다. 또 벌었다? 벌었다.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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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 스파이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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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약간 CF 되게 많이 찍었을 것 같지 않아? 되게 웃긴 CF 같은 거 있잖아. 병마 CF. 또 시트콘도 하시나? 그거는 맞아. 그래서 CF로 솔직히 돈 싹 다 쓸어 모았을 것 같다. 그래서 버금 남은 거 봐. 그리고 되게 예쁘게 생겼지 않나? 부잣집 이런 데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왜 다 무서워. 와 입 거친 거 봐라. 아 너무 웃겨. 문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렇게 하여. I'll take that fucking coat. 아! 내년에 개봉한 인원공주 실사판에서 우슐라 협상을 받을 수 있어. 오 이거 마녀? 야 진짜 어울린다. 마녀? 우슐라 협상을 받을 수 있어. 아 대박! 유녀의 수입은 290억 원. 아! 아! 와 그럼 어떤 삶을 살까? 근데 어디 쓰시지? 진짜 구라 안 치고 이 정도 불면 세상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원더우먼. 원더우먼. 그래 원더우먼 엄청 멋있었어. 그니까. 멋있는 약간 대명사다 아이가. 돈도. 많겠다. 어! 와 멋있어. GALGADOT 약간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나 못 본 것 같아. 왜 뭘로 또 이렇게 많이 보셨을까?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파워! 아 이렇게 뭔가 원더우먼 막 이렇게 무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냥 부셔버리네. 아니 뭘로 보셨지? 또 뭐 찍으셨겠지 뭐. 찍으셨는데 뭐 한 번에 뭐 한 7,80억 받으셨겠지? 아 이 분 어마어마해야겠는데? 이 분 진짜 개쩔 것 같다. 레드 오피스라는 작품에 실화했거든요. 그리고 약 2천만 달러를 챙겼다. 2천만 달러면 거의 한 230억? 이것도 더 많아? 320억. 330억? 말이 안 된다 350억. 350억이 제일 가까운데 366억 정도. 와 나는 통장에 360만 원도 없어. 어 나도. 36,000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릴 때다 안젤리나 졸리. 그러게. 와 진짜 어릴 때다. 언제야? 안젤리나 졸리 젊을 때 처음 봐. 어릴 때인데 딱히 그렇게 막 지금이랑 엄청 다른 느낌은 없네. 왜 저래? 야 근데 진짜 언제 봐도 입술은 진짜 섹시하다. 아 근데 되게 퇴폐적이다. 너무 짧은 앞머리가 되게 잘 어울린다. 어 그니까 그니까. 레이로 느낌 좋으면서. 어 맞아 맞아. 어떻게 저 앞머리가 어울릴 수 있지? 제가 앞머리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앞머리 어떻게 저렇게 어울리고 예쁠 수 있지? 이분은 저 입술로 유명하지 않나, 맞지? 응, 여름 나한테 안 들리는 졸리는 약간 툰레이더에 나오는 그런 여전사 느낌인데 아... 와... 이분은 뭔가 되게 짱 같지 않나? 어, 장... 이건 좀 영화 분위기가 되게 전반적으로 우중충하네? 응 헉! 자살한 거야, 지금? 그렇네! 올해 그녀의 수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약 2억 달러의 예산을 줄인 마블 영화 이터널즈의 주연을 맡았어 역시 마블은 제작 단위가 다르네 아, 진짜 보고 싶다 깐질리다 졸리다 하면 더 보고 싶어 맞아, 맞아, 맞아 올해 수익이 나왔어 올해 수익이 나왔어 약 412만원 대박이다 진짜 기업 아니야?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응, 중소기업 I've been working on... 어딨어? 어디야? 모덴 패밀리에 나왔어 2번? 모덴 패밀리 저번에 1등이야? 진짜? instead of being a comedian, why don't you help me? 와, 지린다는데 지린다! 근데 원래 사람 적응이 발음이 안 적응대 저기서 그 적응이 발음이 안 적응대 연기한 거야? 와... 다투 스케일 데프 away from the food to perfect 와, 대박이다 Slap it and yeah That's the nutty's Yeah 진짜 재밌다 허리에서 저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네 그러게 나 이거 1화밖에 안 봤다 했잖아 근데 1화밖에 안 봤는데 저분만 기억이 나 아, 진짜? When my grandfather used to cook The whole house would shake 아, 모덴 패밀리에서 진짜... 드럼친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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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깜빡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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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수입이 가장 많은 여 배우 소피아 드레가라였어요 소피아? 나 예전 못했네 나도 그렇다고 다음 시즌에 최소 1,000만 달러를 받는대요. 야 나는 저분 동생할래. 아메리카 갓펠런트에 신사위원으로 참여한 모습을 모두 주고 오 그래 궁금했다.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개 싫어하시는데? 완전 싫어하시는데? 어머머.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어떡해. 공감 공감. horrible. 방금 욕했어. 이걸로 돈을 많이 버셨다니. 그러니까. 저 심사위원 속에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나도. 탈락입니다. 최악입니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2020년 사장님이 많은 혈앱 여배우 모듬의 혈앱 여배우 그냥 정말 이거는 스케일이 다르다. 너무 사벼. 멋있어. 내가 생각한 진짜 많은 돈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 그들의 삶을 한번 옆에서 한번 같이 살아 보고 싶다. 맞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짜 궁금하다. 이미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을 거 아니야? 더 벌고 싶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작품이 좋아서. 맞아 맞아 맞아. 연기를 하고 싶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게 팬들 입장에서 엄청 고마운 일이지 않은가. 처음부터 100억씩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완전 꿀려서 이제 이 경직같이. 그러니까. 피를 깎고 어? 살을 깎는 노력으로. 모든 시간에 대한 이제 보답인 거지. 그치? 나 열심히 살아. 나 열심히 살아. 나 너무 나아다. 나 너무 나아다. 나 더 열심히 살래. 유튜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TV에 나와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작품 기대가 된다. 더 오리겠지? 그렇지 그렇지. 사진을 찍으셔서. 어 찍으셔서. 더 좋은 작품에서 만나요. 차차였습니다. 엠제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안녕. 민지였습니다. 티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연ze elastic 안녕하십니까. está pu this work.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um, iresnt knowing footprints, ќ,"나 이거ば parrot junto »